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외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줄까요?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기 외국어 학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몇 살 때부터 아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부모가 꼭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 효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면 외국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 아이만의 적기를 찾아야 합니다. 언어 습득 속도에 개인차가 있듯이 외국어 학습의 시작 시기도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부모는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가 외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를 찾아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학습 부담감과 스트레스만 줄까요? 조기 외국어 학습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기 외국어 학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몇 살 때부터 아이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부모가 꼭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학습 효과는 키우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면 외국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 아이만의 적기를 찾아야 합니다. 언어 습득 속도에 개인차가 있듯이 외국어 학습의 시작 시기도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부모는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가 외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시기를 찾아야 합니다. 29번 30번 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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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번 33번 33번 34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